여러분, 그동안 치료하시느라고 참 애많이 먹었죠? 치료하면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치료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병이 낫는 거에요. 치유라는 것은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발달해 있는 현대의학 직접 치료는 여러분을 치유시키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첫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아,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치유된 거에요? 안해요. 왜? 좀 있으면 제발해요. 그렇죠. 그건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결국 치료해 가지고 좋아졌는데 치유는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병의 그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병들인데 내 몸에 암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 증세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 그러면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를 치유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우리가 그냥 뭐라 그래요? 혈압 조절, 당뇨병 치료 한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혈당 조절. 내가 왜 고혈압 환자가 됐냐, 내가 왜 당뇨 환자가 됐냐,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자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채 뭐만 해요? 조절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까? 고혈압 약 잡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고혈압 약 잡시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아도 그 고혈압 약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맨날 조절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지, 치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약 먹거나 주사 맞아야 돼.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몰랐어? 왜 몰랐어요? 알라고 안 했어? 이상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원인이 무엇일까? 말을 알라고 안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 없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맨날 약 먹고 치료해야 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정말 지금까지 병원에서 해온 치료 보다는 지금부터 정말 치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린 바입니다. 자,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뉴스타트라는 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의사를 해보니까 의과대학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어떤 병도 치유시킬 수 없다고 의과대학에서는 정직하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재군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재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를 조절해주고 완화시키는 그 작업을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치료밖에 할 수 없고 치유시킬 수는 없다. 왜 치유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겠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원인을 몰라서 그렇다. 그때 그 당시 의과대학에서는 그 당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 원인 아는 병은 몇 개 안 됐어요. 그저 외부에서 박테리아가 들어. 그 당시 한국에 장질부사가 많았어요. 장질부사는 왜 걸리냐. 장질부사 균이 들어왔죠. 그럼 장질부사 균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균 죽이면 나아요. 그 원인을 제거한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왜 원인을 몰랐을까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몰랐을까요? 그죠? 병 아는, 원인을 아는 병들은 몇 개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병, 주로 암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암이라는 병은 뭐가 변하는 병이에요? 세포가 변질되는 병이에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세포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세포가 변질되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생긴 것이 질병입니다. 세포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간암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간세포가 또는 정상적이던 내 유방세포, 폐세포가 암세포라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질된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원인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인재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그 세포가 변질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어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깔아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꼭 컴퓨터처럼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합니다. 왜 유전자라고 부르냐면, 내 세포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자녀들에게 유전합니다. 그러면 세포의 변질은 뭐의 변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세포의 변질은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에도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세포 변질의 원인을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우리 의사들 생각에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 의사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유전자가 변해야 세포가 변질이 되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 수가 없죠. 유전자 변질이 세포 변질의 원인인데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해? 그리고 그냥 한쪽으로 제쳐놨으니까 왜 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점점 더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던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전자가 변해요. 지금 이렇게 확실히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왜 생기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다. 이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 그런데 그 변질된 유전자는 본래에는 정상이었습니다.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생겼다면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으로 가서 병이 생겼다면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했습니다.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낳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이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리로 갈 수 있을까요? 왜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비정상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의학께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게 세뇌가 되어 있어서 유전자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된다 해놓고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생각을 잘 하네요. 정상 유전자가 변해서 비정상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다면 얼음이 물로 갈 수 있다는 말하고 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온도가 내려가면 그래요. 물 자체에 온도를 떨어뜨리면 물은 그냥 쓱 얼음이 됩니다.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온도라는 환경입니다. 온도라는 환경적 요소에 물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음은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물이 돼요? 온도를 올려주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소가 있었다. 그 환경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 요소를 다시 없애주면 자연이 변질된 유전자는 얼음이 물이 되듯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치고 지납시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여기 와 계시든 간에 병 종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 변질 없이 생기는 병은 뭐가 있을까? 교통사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적 질병은 다 예외 없이 다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것도 보니까 어떤 환경적 온도라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 여러분 산돼지 알죠? 요새는 산돼지가 많이 출현을 해서 멧돼지, 집돼지는 다 아실 거고 산돼지하고, 멧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본래부터 다른 종일까요? 같은 겁니다.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멧돼지입니다. 집돼지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산에 가서 멧돼지를 잡아서 집에다 가두어 놓고 키우다가 오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 산돼지가 집돼지라는 산돼지하고 전혀 다른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환경이 변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한 거예요? 돼지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돼지, 멧돼지는 주둥아리가 긴데 이게 다 짧아지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결국 환경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적응한 거예요. 여러분의 암도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해요. 그럼 어떤 환경이 있냐? 이제 돼지 얘기부터 끝내놓고 갑시다. 이제 돼지 유전자가 변한 여러 유전자가 다 변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이 멧돼지들은 뭐가 있어요? 이 송곳니가 있어요. 송곳니가 집돼지는 없어요. 왜 없어요?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꺼져서 더 이상 송곳니를 안 만들어요. 뭐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산돼지들은 부지런히 당기고 땅을 파고 송곳니가 필요하나 파헤치고 그래서 가까스로 힘들게 먹고 사는데 집돼지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쿨쿨 자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뭐예요? 콱 먹는 거 주고 가고 그러니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몸도 날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멧돼지처럼 빨리 달려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달려야 될 필요가 없겠으면 자연이 어떻게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사람들도 자꾸 집돼지가 돼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먹고 살기 좀 힘들고 그저 어딜 가려면 뭐예요? 죽어라 하고 걸어가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 학교를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걸어 댕겼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어딜 가려면 뭐예요? 버스 정류장 꺼정 벌써 한 30분 가야 되고 그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자꾸 집돼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돼가면 소위 비만이 생기고 그 비만도 유전자가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화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애기가 나오면 애기는 태어날 때부터 비만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비만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럼 걔는 비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부모들이 그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애도 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비만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는 뉴스타트를 하며 엄마 아빠도 유전자가 회복돼서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비만 유전자를 타고난 애의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다시 멧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아,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되는 변질이 쉬울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는 회복이 쉬울까? 네? 회복이 쉬울까? 멧돼지가 집돼지로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집돼지는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은 집돼지 멧돼지가 집돼지로 되면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아마 지금 누가 한번 실험해 볼래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저 멧돼지를 집에다 한 마리 키워도 집돼지 되는 꼴을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집돼지는 산으로 보내놓으면 돼지가 3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한 세대, 두 세대, 9개월, 3개월, 3개월 또 3개월 지나면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환경과 뭐가 바뀌어서 생활실권이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는 환경과 생활실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집돼지가 정상 환경으로 돌아가면 산으로 돌아가면 멧돼지로 회복하는 것은 삽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정상으로 변질된 암세포는 여러분이 산으로 왔고 생활습관도 달라 오늘 저녁부터 달라졌고 그러니 삽시간의 정상 유전자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은 모든 환자들이 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줘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될 수 없는 치료만 해오셨지만 오늘 저녁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 초점을 딱 바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적 요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은 두 종류의 환경으로 나뉩니다. 산돼지, 집돼지처럼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입니다. 아마 돼지들은 대충 외부적 환경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내면적 환경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속마음. 몸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이게 유전자에 아주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뉴스타트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내면적 환경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적 환경. 나 현미 먹잖아. 나 운동하잖아. 나 물 마시잖아. 공기 좋잖아. 이게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환경인데 우리 사람은 외부적 환경보다는 내면의 환경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박사님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하고 물 꼭꼭 하루 여덟 잔씩 마시고 그리고 매일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걷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집니까? 자, 가만 보면 이런 분들은 내면적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안 좋아집니까? 아, 죽어나서 하나 없다고 현미밥 먹어야 합니다. 현미밥 먹죠. 아,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이게 무슨 박사야? 운동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또 죽어나서 하나 또 운동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꼭 같이 먹고 꼭 같이 행동하지만 뉴 스타트를 하는 마음은 이 내면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최근에 요즘입니다. 요즘. 그래서 방송에도 이게 나오고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멧돼지가 집에 오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송곳니가 없어진 것처럼 그거는 외부적 환경에 변합니다. 그렇죠? 산에서만 살다가 집에 오니까 외부적 환경이 확 달라지니까 송곳니가 필요 없어졌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건 돼지, 멧돼지 송곳니 정도가 아니라 코끼리 뭐예요? 긴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아를 생산해내는 상아 형성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상아가 없어. 그런데 그 코끼리를 집에서 길러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은 그대로 자기들의 본래 서식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아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상아는 코끼리의 엄리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의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했을까요? 198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100만마리에 잃었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마리도 남지 않았대요. 그 무수한 코끼리 대부분 3분의 2의 코끼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줄어버렸어요? 그 뭐라고 해요? 밀렵입니다.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이 상아가 비싸게 팔리니까.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잖아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밀렵을 피할 수 있었고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그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코끼리들은 아주 정이 많은 동물입니다. 저렇게 완전히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겨도 코끼리만큼 정이 많은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끼리가 사자 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코 가서 남은 뼈를 어떻게 코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코끼리들은 눈물 많이 흘린대요. 코끼리들은 뭐가 풍부하다? 감정이 풍부해요. 코끼리가 총에 맞았다.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상아가 잘렸어요. 코끼리들이 뭘 느껴요? 상아 가져가려고 죽이는구나. 상아 가져가려고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코끼리들이 총 맞을까 봐 굉장히 겁나겠죠? 불안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 죽으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아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상아 없으면 안 죽이잖아. 좀 불편할지라도 안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코끼리의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한 거 없어요. 같은 장소, 같은 서식지에서 같은 음식 먹고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셔서 이 외부적 환경,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물 마시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휴식하는 습관 이런 것은 이제는 다 같이 어떻게? 함께 변할 수 있어요. 무엇에서 차이가 났까? 내면적 환경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일란성 쌍둥이 알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두 다른 인간이지만 뭐가 꼭 같은 인간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은 인간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꽃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어요. 자, 일란성 쌍둥이 자매는 꽃 같은 엄마, 아빠로부터 꽃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난 쌍둥이예요. 이 쌍둥이가 지금 애들이 둘이 다 일곱 살이 됐는데 얘는 아주 당당하고 활발한데 얘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6살, 1년 전까지만 둘 다 이렇게 당당했어. 행복하고 활발하고 꽃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꽃 같은 집에서 엄마가 꽃 같은 엄마가 해주는 꽃 같은 음식 먹고 외부적 환경은 동일합니다. 변한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변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소위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요? 꽃 같은 엄마, 아빠, 꽃 같은 음식 같은 방에서 자고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가 나면 결국 내면적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유전자가 받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쟤는 왜 저랄까? 어떻게 달라졌냐?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알아서 근 열흘 동안 밥을 잘 못해줬어요. 그 애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해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온 이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열흘 동안 밥도 안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아팠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있어. 같은 엄마를 두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 그 같은 엄마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얘는 무슨 쪽을 선택했어요? 긍정적으로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긍정적으로 아니,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속상해하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뭐예요? 고년이 말이야. 뭐든지 너무 예민하게 뭐예요? 아주 가능한 한 부정적으로 좀 찔리신 분도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 중요한 유전자들을 자꾸만 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이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살다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변기에 물이 잘 안 빠진다든가 수도 물이 약하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일은 우리 인생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올바른 선택 여러분 이 쌍둥이 엄마는 이 쌍둥이들을 사랑할까 안할까 해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야. 그런데 꼭 이렇게 반대편으로 아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꼭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 그 반대로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박수 박수도 선택이에요. 제가 치라고 안했는데 여러분 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꼭 같은 얘기를 했는데 박수 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박수를 치기로 선택하신 분이 계시고 선택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수를 치는 쪽이 긍정적이에요. 안 치는 쪽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긍정을 선택하라 그래도 왜 안 치냐 말이야.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의 삶은 이런 철저한 유전자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병이 나니까 그렇죠? 또 병이 날 뿐만 아니라 박수를 치는 쪽이 더 즐거워요. 또 그 부정적인 쪽보다 긍정적인 쪽이 훨씬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훨씬 더 빨리 키우고 하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분은 또 함성까지 지르기로 선택하신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박수를 꽤 세게 치기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적당히 치기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안 치기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억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지금 좀 변화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알았다만 해도 유전자가 켜집니다. 응, 알았어. 그래도 유전자가 변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일단 유전자가 하도 안 변해요. 아, 알았어. 그렇구나. 알았어. 응,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았다. 알았다만 해도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런데 알았다만 가지고는 25%밖에 안 켜집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믿었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것만 해도 유전자가 박수 안 치고 알았다만 해도 켜진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았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는 뭐예요? 믿어. 그럼 50%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었다에서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 50% 먼저 적당히 박수는 적당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 그러므로 나는 지휘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75% 켜지면서 박수는 센 박수가 나와. 아시겠죠? 그런데 희망이 있구나. 아, 참. 정말 뉴스타트 오기를 뭐예요?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있다? 자, 알았다. 믿었다. 희망이 있다. 뭐 있다. 어떻다 이제는? 기쁘다. 하면 이게 100% 켜져요. 이때 이제 함성과 함께 박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한 달 이내에 여기 벚꽃이 쫙 피울 때인데. 여러분. 아, 산이 참 멋있구나. 설악산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날씨, 햇빛, 푸른 하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참 좋구나. 아, 공기가 이렇게 달 수가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을 아주 새롭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 타임 잡지. 언제 거냐 하면. 2010년에 1월 18일자. 불과 8년 전이네요. 그게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 타임지 표지의 특집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자, 보면 뭐냐 하면.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자, your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당신의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 destiny. destiny는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당신이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 이게 당신의 운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유방암 걸릴 운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로부터 그런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건 의학하고 상관없는 타임 잡지 타임 잡지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만 다루고 있는 거지 과학적인 잡지는 아닙니다. 이런 타임지에서 이거를 돼서 특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달하냐면 새로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죠. 에피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피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학문만 있었어요? 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이 제네틱스라는 학문은 유전자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유전자는 선천적이다. 요새 말로 바꾸면 선천성 유전자의학 왜 선천성이다? 유전자란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천성 유전자의학을 제네틱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네틱스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후천적으로도 내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정상 유전자일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라는 의학이 옛날에는 선천성 유전자의학이었지만 지금은 후천성 유전자의학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의학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빼고 후성 유전자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은 후성 유전자의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성 유전자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은 Reveal,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냐? How는 어떻게 하죠? The Choices, Choices가 뭐예요? 선택이요.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지각변동, 대지진입니다. 이럴 수가 없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 타임즈 표지까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는데 왜 한국에만 조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맨날 떠들어대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면 왜 지금까지 현대의학적 병원치료로는 치유되지 않았냐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그런 병원치료만 해봐야 절대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제 오늘 뉴스타트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지금부터 나의 내면적 환경이 바뀌면서 생활습관이 바뀌고 외부적 환경이 바뀌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물이 되고 떨어지면 물이 얼음이 되듯이 그것만 바꿔주면 그 환경의 변화만 일으켜주면 내 유전자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이고 싶습니다. 항상 정상으로 남아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기 위하여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유전자가 조금 변했다가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비정상으로 왔다가 또 금방 돌아가요. 무엇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집니다.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는 항상 정상을 그리워하고 언제든지 환경만 구비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노래방에 가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게? 암세포노래. 암세포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내면의 환경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마치 지금 남북 대화가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는데? 여러분이 암세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뭐예요?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희망을 가질수록 유전자는 더 회복을 잘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 이상구 혼자서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 내가 어떤 생활습관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내면적, 마음의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하게 되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유전자를 억지로 정상으로 만들어놔봐야 내면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억지로 정상화시켜 놓은 유전자일지라도 곧 비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특별히 외면의 환경 이것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딱 보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내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간다면 유전자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나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선택을 하면 변질된 유전자들은 반드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자,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이 이 정도 가지고는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주책 부린다 생각하고 한번 힘껏 한번 박수도 힘껏 해 보시고 함성도 한번 힘껏 치면 여러분 기분이 확 달라지면서 오늘 저녁으로 기회에서 유전자들이 뭐예요? 어? 이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서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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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